2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한번 날려 주시고요 여기서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속뜸이 없어요 그냥 피카는 이렇게 쭉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이를 덮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리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얘를 회전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수분이 다 마비하고 건조대로 이렇게 펼쳐주세요 펼친 상태에서 펼치시고 내 앞으로 당겨주세요 넘겼다 놓으시면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풀으시면 됩니다 3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에서 와인딩 하시면 됩니다 속뜸 없이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어요 이 상태에서 벗겨 이롱을 가지고 자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리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자 수근에 날아갈 수 있도록 32 최대의 봉을 활용하셔야 해요 해서 이렇게 하시면 봉 이전을 하다보면 얘가 이렇게 던져되거든요 펼쳐주면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당겼다가 모으세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32ml입니다 32ml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자 피카는 끝뜸이 척뜸이 없어요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렇게 뜸을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펼쳐주세요 펼쳐주시면 피카의 봉이 길거든요 최대의 면적을 훌륭해서 펼쳐주셔서 수분이 날아가도록 기다리셨다가 내 앞으로 당기세요 그 다음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백사이드입니다 백사이드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잡고 첫 등 없이 그냥 쭉 말아주세요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활용하시는거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리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만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이 상태에서 22mm의 봉을 최대 활용하시는거에요 핏가는 봉이 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래서 수분이 날아가면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 22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한바퀴 반에서 두바퀴 정도 있는 데서 그냥 쭉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간 다음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주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연예인 덮개로 이렇게 해서 펼글들였다 다려주시면 홉슬머리에서 웨이브가 펴지면서 웨이브가 윤기나게 탄력있게 걸려요 그래서 연예인 덮개가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22mm 펼치세요 펼치신 다음에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측 파트 하나 둘 저수 파트 하나 둘 네 개에요 다섯 다섯 일곱 개네요 일곱 개로 해서 전복 안딩 끝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나요 젤의 가장 높은 위로 руж이기 손잡이가 넷 손잡이가 웨이브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